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CNI 뉴스입니다.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벼 재배기술 홍보에 적극 나섭니다. 도 농업기술원은 벼 전시포를 조성, 운영을 통해 최근 육성된 벼 신품종에 대한 품종별 주요 특성과 농가들이 실천해야 할 재배기술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도 농업기술원 전시포를 방문하면 재배 방법별로 문제가 되는 특성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벼 전문가들로부터 생생한 현장 교육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